김 스포츠 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은 식품산업기사 2020년 8월 22일에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 세 번째 과목 식품 가공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유지의 정제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제를 해줘야 되는데 크게 네 가지 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탈검을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탈산, 세 번째로는 탈색, 네 번째로는 탈취 과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다양한 물질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물질들이 남아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검이라고 하는 물질들을 제거해주는 과정을 탈검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유리지방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유리지방산을 제거해주는 과정을 탈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리지방산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통 알칼리를 이용하는데 산을 알칼리로 정지하기 때문에 중화에 의한 방법이 맞습니다. 탈색은 색소를 제거해주는 과정을 의미하겠죠. 전통적으로는 가열하는 방법을 많이 썼고 이 외에도 흡착 방법을 이용해서 탈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탈취 과정이 있는데 탈취는 보통 감압해서 가열하는 방식으로 냄새, 탈취는 냄새죠. 냄새를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탈 납 과정이 있습니다. 탈 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유지를 냉장시켰을 때 온도를 낮췄을 때 응집하는 물질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를 미리 낮춰서 이렇게 응집하는 물질을 제거해주는 과정을 탈 납이라고 부릅니다. 이 탈 납은 가열하는 게 아니겠죠. 따라서 냉장을 시켜야 됩니다. 냉장시켜서 응집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지는 문제는 감귤로 우리가 과실 음료를 제조하려고 하는데 통조림 용액의 혼탁을 유발하는 것과 가장 관계가 깊은 물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통조림에서 혼탁을 유발하는 것 과실에 많이 들어있는 건 뭐죠? 기본적으로 팩틴이죠. 팩틴을 생각하시면 되고 팩틴과 더불어서 이 감귤에 있어서 많이 존재하는 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해스페리딘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 해스페리딘은 감귤류에 많이 존재하는 색소예요. 색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감귤로 과실 음료를 제조할 때 혼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해스페리딘과 팩틴으로 나와 있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유지는 문제는 과실 주스 중에 부유물을 침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과실 주스에 여러 부유물이 있을 수 있는데 다양한 청징제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유물을 침전시키는 물질을 의미하죠. 그 중에 단백질을 이용할 수 있는데 단백질로 이용될 수 있는 청징제가 바로 1번에 남아있는 카제인입니다. 카제인은 많이 들어봤던 단백질이죠. 카제인을 이용해서 과실 주스 중에 부유물을 침전할 수 있고 침전 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우리가 콩을 햇빛이 없이 발화시키면 이걸 콩나물이라고 부릅니다. 집에서 콩나물 키워본 분들도 있을텐데 햇빛을 가려주고 이걸 발화시킨다고 해서 씨를 발화시키게 되면 콩나물이 됩니다. 이렇게 콩나물로 만들어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영양성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인데 첫번째로 비타민C의 함량이 증가하죠. 반대로 질소화합물은 감소하고 지방함량도 감소합니다. 이렇게 콩에서 콩나물이 되면 섬유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식이섬유소의 함량은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당연히 증가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식욕 가공을 하는데 우리가 육제품을 가공하는데 훈연을 해요. 훈연이라는 건 이런 연기를 통해서 익히는 과정을 훈연이라고 하죠. 훈연 침투속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훈연의 농도는 당연히 침투속도에 영향을 미치겠죠. 공기의 속도, 상대속도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색상이 영향을 미칠까요? 훈연제가 좀 더 까마면 빨리 침투되고 좀 덜 까마면 천천히 침투되고 그럴까요? 그렇진 않죠. 색상은 침투속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지는 문제는 어떤 세균의 내열성 D값이 40초래요. 이건 뭐예요? 40초가 지나면 세균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균의 농도가 10에 4승이래요. 40초가 지나면 어때요? 10분의 1로 줄어드니까 10에 3승이 되겠죠? 여기서 또 40초가 지나면 어때요? 10에 2승이 되고 또 40초가 지나면 10에 1승이 됩니다. 40초가 몇 번 지났어요? 3번 지났죠? 40초 곱하기 3이겠죠? 총 소요되는 총 살균 시간은 40초 곱하기 3번 되니까 120초가 되겠습니다. 10에 4승이어서 10에 1승이죠? 10은 10에 1승이에요. 빼면 3번이기 때문에 40 곱하기 3을 해줘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여지는 문제는 치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치즈는 어떻게 만들죠? 치즈는 우유의 지방이 아니고요.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제조하는 거죠. 치즈는 우유의 단백질을 레닛이라는 효소를 통해서 젖산균으로 또는 젖산균으로 응고시켜서 커드를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커드를 모았어요. 그 다음에 치즈는 맛과 풍미가 좋아야겠죠? 따라서 식염을 넣습니다. 소금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금을 얼마만큼 넣어야 돼요? 5에서 7% 너무 짜죠? 5에서 7%는 너무 많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넣냐면 2에서 3% 정도 넣습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외지는 문제는 10%의 고영분을 함유한 포도주스 1kg를 농축시켜서요. 그래서 고영분을 50%로 만들려고 한대요. 자, 그럼 이 포도주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영분이 10%니까 고영분은 몇 그램 들어있겠어요? 1kg에 10%니까 0.1kg 들어있겠죠? 이거는 100g과 같죠? 자, 고영분이 0.1kg 들어있으면 나머지는 뭐겠어요? 포도주스니까 물이겠죠? 물이 얼마만큼 들어있겠어요? 0.9kg 들어있었겠죠? 자, 그런데 고영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농축시킨다고 고영분 양이 바뀌진 않겠죠? 고영분이 0.1kg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물을 줄였더니 함량이 50%가 됐대요. 자, 0.1이 50%가 되려면 총 얼마가 남아야 돼요? 총 용량이 0.2kg가 되어야 되죠? 그럼 물이 얼마나 남아야 총 0.2kg가 될까요? 고영분은 0.1kg 남아있으니까 0.1kg가 물이 남아야겠죠? 그래야 총 0.2kg 중에 고영분이 0.1kg, 50%가 되겠죠? 그럼 물이 원래 0.9kg 있는데 0.1kg만 남기려면 물을 얼마나 제거해야 돼요? 0.8kg를 제거해야 됩니다.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고 계산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고영분의 양이 얼마인지 남아야 하는 물의 양은 얼마인지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달걀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선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달걀의 신선도를 판정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때요? 달걀 껍질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난각은 뭐예요? 달걀 껍질 달걀 껍질의 상태를 보면 신선도 알 수 있죠. 달걀의 비중은 뭐예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가 물에 담갔을 때 뜨는지 가라앉는지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이죠. 달걀이 오래되는데 유통기한이 안 적혀있다. 그럼 물에 담가서 뜨는지 가라앉는지 보면 되고 기실은 뭐예요? 이 위에 있는 이 기실의 크기가 시간이 날수록 점점 커집니다. 기실의 크기도 신선도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난황의 색깔은 우리가 신선도를 판단하기엔 좀 어렵겠죠. 안에 계란 노른자의 색깔을 가지고 신선도를 판단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제빵 공정에서 우리가 처음에 밀가루를 채로 칩니다. 채로 치는 이유를 대부분의 비전공자들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불순물이 많지는 않겠죠? 요즘에 나오는 밀가루에서 채로 치는 이유는 산소를 풍부하게 함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맥주를 제조하려고 한대요. 맥주는 어떻게 만들죠? 보리로 만들죠. 보리에 뭐를 넣어요? 미생물을 넣고 발효시킨다고 생각하면 되죠. 발효시키면 미생물이 뭐를 만들어내죠? 아밀레이지를 만들어내죠. 아밀레이지를 뭐예요? 전분을 당으로 만드는 거죠. 전분을 당으로 만들고 이게 알코올이 되는 게 바로 발효죠. 이게 우리가 술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보리의 조건이 어떠면 좋을까요? 전분이 많으면 좋겠죠. 수분은 13% 이하인 게 좋고 껍질은 얇은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이 보리의 발효를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많은 게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마요네즈를 제조한대요. 마요네즈를 제조하는데 마요네즈를 제조할 때 우리가 난왕을 넣습니다. 나란은 뭐죠? 계란 노른자죠. 계란 노른자는 왜 넣는다고 그랬어요? 물과 기름을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물과 기름을 잘 섞어주는 건 무슨 역할이라고 하죠? 유화재라고 하죠. 따라서 유화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쌀의 저장 형태 중 저장성이 가장 큰 걸 물어보고 있어요. 쌀은 우리가 깎는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냅니다. 하나도 안 깎은 건 벽, 여기서 깎은 건 현미, 더 많이 깎은 건 오븐도, 물론 그 전에 7분도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우리가 보통 먹는 흰 쌀밥처럼 만드는 걸 100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깎을수록 저장을 오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 깎을수록 저장을 오래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깎지 않을수록, 원래 상태일수록 저장을 오래 할 수 있겠죠. 가장 저장을 오래 할 수 있는 형태는 3번에 나와 있는 벼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우리가 햄, 베이컨, 소세지 만들 때 질산염, 아질산염 이게 더 친숙할 것 같아요. 아질산, 나트륨을 넣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건데 이 아질산, 나트륨은 뭐예요? 발색제죠. 발색제는 뭐예요? 색을 입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색을 고정하는 거예요. 원래 색을 고정화해서 색이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고기에 고정이고 같이 기억하면 좋을 건 뭐예요? 이 아질산, 나트륨을 우리가 쓰는 걸 싫어해요.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질산, 나트륨을 쓰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이 생겨서 이게 발암성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어떻다고 그러죠? 이거는 물론 소세지에도 있을 수 있지만 야채에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성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품 첨가물들을 넣어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소비자들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 부분이죠? 식품 위생학에 나오는 부분이니 같이 연관 지어서 기억하시면 식품 위생학에서도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여기 식품 가공학에서도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원료 크림의 지방 양이 80kg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생산했더니 버터의 양이 100kg래요. 늘어난 양이 어느 정도예요? 20kg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증량률은 어느 정도겠어요? 원래 양이 80kg예요. 늘어난 양은 20kg예요. 이걸 퍼센티지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4분의 1 25%가 됩니다. 늘어난 양은 2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분유를 제조할 때 만드는 건조 방법으로 적합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건조 방법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스프레이 드라잉입니다. 스프레이 드라잉은 우리말로는 뭐예요? 분모 건조입니다. 이렇게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분모하면서 건조시키는 거죠. 빠르게 건조시킬 수 있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특히 우유를 건조시킬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분유 제조시 많이 사용을 한 방법이 바로 분모 건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콩 단백질의 주성분이에요. 콩 단백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글로블린과 알부민으로 이루어져 있죠. 글로블린 중에 특히 글리신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글리신인, 글로블린은 어떤 특징이 있죠? 물건 염료 용액에 의해서 응고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린 뭘 만들어요? 두부를 만들죠. 자, 그러면 두부 제조 시에 물건 염료 용액에 의해 응고되는 물질은 뭐겠어요? 네 가지 중에 글리신인이 되겠습니다. 글리신인은 블루블린과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냉동식품용 포장지. 우리 식품을 냉장도 시키지만 냉동을 시키기도 하죠. 냉동식품 포장지의 특징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냉동식품용 포장지는 방습성이 있으면 좋겠죠. 가스 투과성은 낮으면 좋고요. 저온, 우리 냉장에서 보완, 냉동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저온에서 경화는 뭐야? 딱딱하게 되는 거죠. 경화, 하이드레이션 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냉동시키는 건 가열하고는 관계가 없죠. 수축 포장 시 가열 수축성이 없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냉동 보관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물성 유지가 있고 동물성 유지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동물성 유지에는 Saturated Ferry Exide, 포화지방산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식물성 유지를 우리가 선호하는 이유는 Unsaturated Ferry Exide, 불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식물성 유지가 몸에 더 좋은 이유는 뭐죠? Unsaturated Ferry Exide는 항산화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산폐가 덜 일어나는 이유는 뭐겠어요? 식물성 유지는 Unsaturated Ferry Exide가 천연 항산화 재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을 가열하는데 50줄의 에너지가 요구됐대요. 이를 칼로리를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이 몇 칼로리인지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기억을 해볼게요. 1줄은 0.24 칼로리입니다. 반대로 하면 1칼로리는 약 4.186줄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50줄이기 때문에 50줄은 어떻게 했어요? 0.24에 50 곱하면 되겠죠? 0.24에 50 곱하면 12칼로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줄이 0.24 칼로리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식품 산업기사 2020년 8월 22일에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 식품 가공학 부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에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 2.13 2.13 4.14 4.13 7.14 7.15 6.15 아멘